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은월 수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나와있는 그대로구요 그렇다면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정도 되네요 적당한 버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바로 죽음 억울하니까 아 그렇죠 바로 무적기를 이용해서 살아주고 아 이거 머리가 커가지고 맛난마나 잘 모르겠네 어 이거 어 어 야 뭐하는 거야 어 잠깐 옆에 한번 보다가 다 죽었네 아 은월템 세팅은 유튜브에 먼치 은월템 세팅이라고 치면 나오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어디로 해야 되냐 어 이게 자꾸 바뀌는거야 방향이 오늘 스킬로 줄 넘을 수 있어요 후방이동 쓰면 줄 넘어가지.. 넘어지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안하는게 낫더라구요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후방이동 땅 누르면 피해줘요 넘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넘으면 됩니다 보이셨지에요? 그러면 그러면 어 이거 좀만 내리자 너무 크다 아 이거 데미지 억데미지 맞습니다 당황하지마세요 은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읍 할 줄 압니다 은월은 오오오 뭐야뭐야 오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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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위험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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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뭡니까 3페이지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시작하자마자 하하 좋습니다 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일로 안오나 자 바로 바운딩 걸고 때리고 문을 벗고 쓰고 문을 벗고 쓰고 역 atrás 당황하지말아요 당황하지말아요 l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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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런 괜찮네요. 소울즈 카카 하나의 코어색이 나왔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대미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위대미안, 다음 달 11일 해야지요. 감사합니다. 마트 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